미적분 선택한 여러분, 미적분 과목의 핵심 4문항, 4점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27번이 조금 3점 치고는 까다롭긴 한데 시그마도 합이잖아. 그러니까 합이 나오고 항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듯이 시그마 N인 것과 N 마이너스를 낮춘 것의 차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방법이죠. 이미 작년에 다시 한번 저런 거 막 나왔었어. 그리고 내신 유형이기도 해요. 틀리면 안 되겠고요. 우리는 28번부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수혈의 극한으로 너무 좁다 보니까 수혈의 극한을 굉장히 다양하게 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3월 학평 시험 범위를 수혈의 극한까지만 잡았으면 수원수도 공통과목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수혈의 극한 한 5문제만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어찌 되었든 전체에 여덟 문항이 출제되는 그 형식을 그대로 맞췄으니 진하게 수혈의 극한 연습을 했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또 4점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야 이게 도형이 말이지. 여기가 E고 여기가 N이에요. 얘가 자꾸 변하겠네. 근데 이 직각을 유지하면 결국 N의 값이 커지고 직각을 유지하니까 그 모양은 이렇게 길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도형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CD의 길이에요. 자 CD. 너 얼마니? 너 얼마니? 이 길이를 AN으로 잡았어. 그 AN을 N과의 차를 극한을 취하는 게 28번에서 요구하는 바죠. 자 약간 갈등이 되는 것이 요 녀석이 45도인 특수각이거든. 직각의 각의 등본선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라는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내가 요 삼각형을 그냥 확 구해버릴까 이런 생각.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엔 얘가 조금 비어있는 게 아쉬워. 그치? 요 녀석하고 다시 한번 연립해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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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로 연립해서 풀고 얘와 얘 합으로 피타고라스를 한번 더 써 이런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4분의 파이가 아무리 특수각이라 해도 그 방식은 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풀이가 길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4분의 파이건 뭐건 간에 각이 2등분 되었다는 점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정확하게 2대 N이다. 그죠? 각의 2등분선의 정리. 요것이 이제 공통과목에서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그죠? 각의 2등분선을 이용한 풀이가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 길이란 BC AN이라는 것은 BC 전체 길이 대각선 전체 길이에 이것의 길이에 N 플러스 2분의 N 배가 되겠네요. 그죠? N 플러스 2분의 N 배.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딱 비율 잡아서 비율 잡아서 전체 선분 길이에 N 플러스 2분의 N으로 계산하면 그만일 것 같아요. 되게 쉬운데? N 플러스 2분의 N인데요. 뒤에 요걸 쓰자. BC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2의 제곱과 N 제곱이니까 N 제곱 붙었을까요? N 제곱 더하기 4가 되겠네요. 끝났어요. AN 이렇게 찾으면 그만해요. 자, 뭘 원하냐 물어봤더니 N에서 AN을 빼고 싶대요. 극한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N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2분의 N 거기에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가 붙어있는 요러한 식이 될 것이고 극한을 취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공통인수인 N을 뽑아서 한 번 더 정리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N 플러스 2분의 N을 뽑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N 혼자 나와도 그 N 밑에 1차식이 있어야 극한을 취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얘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2 빼기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은 수렴하겠죠? 그냥 놔두시고 얘만 유리화하면 딱 적당하겠습니다. N 플러스 2분의 N은 그냥 놔두시고 얘를 유리화하면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N 제곱 플러스 4를 빼면 4에만 남네요. 그죠? 제곱한 것이 암산이 잘 되죠? 자 품모에 N 플러스 2가 있고 다시 플러스의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극한이 계산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요런 극한은 최고차항 개수비 그냥 쓰죠? 그러니까 개수 1이다. 또는 최고차항 개수가 루트 안에 1이구나. 그죠? 얘 제곱이 루트 안에 있어서 1차로 봅니다. 자, 최고차항 개수 4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이 1로 갈 것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1 더하기 루트 1분의 4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이 2구나. 라고 좀 비교적 빠른 계산해도 되겠네요. 무한대 극한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비가 된 거죠. 자, 자, 제곱이 루트를